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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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의 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거든요 밑도 끝도 없는 뭐 그냥 부자예요 시작이 좋네 내가 한 40년 땀 파묻고 살았지만 여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박정우씨 우리한테 뭐 숨기나고 있죠? 배살굿을 해보죠 유세차이미 한기가 엄청나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? 아니 여기 있다니 이들 다 죽어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게 좌측에서는 슬리기 -하 너희듬 음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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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